리액션 전원 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눈이 인사 눈이 인사 너가 어디에 đến덕 lines 너는 뭐고 싶어서 난 저기 따십시오 이러니까 바로 돼 광고 고양이 desenvol 고마 대박이다 이러지 맙시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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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와우 진짜? 그래 우리 어떻게 쓸까? 이게 나은 거 같지? 대칭 좀 촌스럽나? 아니 대칭은 괜찮아 하나 둘 셋 안녕하십니다 중앙아이돌 새 MC 이상민, 요세윤, 김신영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정말 잘 부탁드려야 돼요 역사가 있는 프로그램 아닙니까? 일단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 또 인사법이 있잖아요 우리 선배님들이 물려주고 간 그 인사법이 있죠? 그거를 조금만 저희가 편곡식으로 살짝 만져봤어요 리백해도 돼요? 가볼까요? 어딜 가나? 저길 가나? 결국에! 오빠 뒤에 나 웃으면 봤다 나 흔들거리는 사람 봤어 해봐야돼 해보자 해보자 어딜 가나? 저길 가나? 결국에! 어떻게든 되겠지 이거 만들어놔야 할게요 네 뒤에 우리 축하사절단이 있긴 한 것 같은데 있어요 한번 지자주의 얘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아이돌에 대해서 얼마나 잘하는지 범죄를 흔들어 아 그래요? 저희가 이제 주관한 MC니까 아이돌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범죄 받는 거죠 범죄 받는 거죠? 두 세 단계에 겹쳐서 맞춰주시면 돼요 첫 번째 단계는 뭐예요? 첫 번째 단계에 힌트를 벗고 네 다리를 벗고 맞추시면 돼요 힌트? 아 여기 뭐 써있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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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써요 저 주외빙크의 천재입니다 진짜 궁금하네 진짜 궁금하다 네 뭐지? 아래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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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저쪽은 누군지 알거든 노유민 오빠 노유민 오빠 노유민 오빠 노유민 오빠 경찰 노인은 어떡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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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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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널지 에널지가 이제 약간 이상민 씨 한참 후배죠 한참 후배인데 우리가 데뷔 했을 때 이 친구는 되게 유명한 댄서였죠 아 네 가수한테 인사 안 하는 댄서 제가요? 네 왜냐면 인기가 많았거든 눈빛이 진짜네 웬만한 가수분들보다 인기가 많았어요 맞아요 그래서 굉장히 도도했어요 그때 당시 걸그룹들이 화면에 나오면 수저를 떨어뜨렸다 그런 게 방송에 나오던데요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뒤에 또 에너지지 한번 볼까요 일단 여기 있어요 여기 저기 강단일 저기 강단일 저기 강단일 나연아 리더 나연아 리더 리더 지성 워너원 지성 유지성 워너원 리더는 지성이야 아 진짜 너무 좋네 워너원이에요 너무 친해진 거 아니야 맞아요 우리도 근데 공략은 누가 이렇게 생겼어 공략이라는 게 아니 어른이라서 그래 나 알아서 주성아 룰라야 룰라 그쵸 다른 멤버 하나 왔죠 네 지금 4명이야 저장 내 메모리 속에 저장 박주현 아니야 박주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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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알아라 나 알아라 나 알아라 대휘 대휘 이대휘 대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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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휘군 나 손목 알았어 손목 알았어 대휘군이 내가 아는 밥주 아줌마 했었잖아 뭐죠? 나 봤다니까 알죠 알죠 박주현 불백 누구야 불백 불백 하나에 찌개 백반 끝까지로 성이 나가봐요 박주현 하지만 한 번만 해주세요 누가 이 바쁜 시간대에 불백 하나 김치찌개 하나 누구야 김치찌개 하나 누구야 아 잘한다 대휘군 그럼 혹시 물어볼게 외국인 멤버가 있어요? 왜? 대휘군 대휘군 요쯤 요쯤 맞춰주세요 힘내세요 사랑합니다 어? 병아리 나 알아 야 이것도 알아 내가 맞추면 너무 좀 그렇죠? 형 맞지마 나 알아요 네 글자에요 나 알아 나 알아 네 글자야 형 네 글자 내가 진짜 알아 원호원 내가 원호원하고 방법은 얼마나 많아 그러니까 해보라고 안다니까 네 글자야 아니 안다니까 얼마나 친한데 그러니까 해봐 아 장난하지 마 빨리 불러 한 번 말 안한 건 말이 봐줬다 다 줬다 라이 관 lai 관 라이 관 라이 관!! 라이 관님 오! 오! 라이 관님 Saiz 라이 관님 와 실검했다 dess și 라이 관님 bedtime 아니 뜨믈뜨믄 저는 원어로 친구들 보는데 볼 때마다 한국어 실력이 늘어요? 매일매일 말 많이 하니까요 많이 하고 있어요? 네 많이 하겠습니다 그럼 이거 할 수 있어요? 이거? 아.. 이거 안쪽으로 그거 어려운데 야 저거 엄청.. 저거는.. 나도 안 되는 거야 저거는.. 나도 안 되는 거야? 연습하고 다음에 나올 때 하겠습니다 와 다이스 하다 한 번 해봐 와 다이스 하다 한 번 해봐 빨리 할 수 있어 너 할 수 있어 오 라인간님 지성이는 먼저.. 리더봐요 리더봐 한번 해주세요 LA에요? 나라 나라 다 àsao 한 번 해보겠습니다 저거를Л이 읽었던 일이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하나 좀 해보겠습니다 arda ihm Lyề상 안 Ensatur sits 토 DANA 나는 지금 기관 초코인 줄 알았어 저 rais 그래서 나이가 많았는데 수미 좀 헷갖다. 나이가 좀 있었어. 지정희 수미 이고민가? 여드리. 대휘? 저는 딱 멋있게 해 볼게요. 안 촉촉한 초코칩 나라에 살던 안 촉촉한 초코칩이 촉촉한 초코칩 나라의 촉촉한 초코칩을 보고 촉촉한 초코칩이 되고 싶어서 촉촉한 초코칩 나라에 갔는데 촉촉한 초코칩 나라의 문재기가 넌 촉촉한 초코칩이 아니고 안 촉촉한 초코칩이니까 안 촉촉한 초코칩 나라에서 살아! 라고 해서 안 촉촉한 초코칩은 촉촉한 초코칩이 되는 것을 포기하고 안 촉촉한 초코칩 나라로 돌아갔다. 와우! 되게 쉽게 하네. 지성희 되게 힘들게 했는데. 제가? 라이관님 할 수 있어요? 라이관님! 라이관님 컴온! 도전이라도 해봐요. 레츠 기릿! 안 촉촉한 초코칩 나라에 살던 안 촉촉한 초코칩이 조촉한 초코칩 나라의 조촉한 초코칩을 보고 조촉한 초코칩이 되고 네?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되고 싶어서 조촉한 초코칩 나라에 가는데 조촉한 초코칩 나라의 문재기가 너는 촉촉한 초코칩이 아니고 안 촉촉한 초코칩이니까 안 촉촉한 초코칩 나라에서 지성희 씨. 살아! 라고 해서 안 촉촉한 초코칩은 촉촉한 초코칩이 되는 것을 포기하고 안 촉촉한 초코칩 나라로 돌아갔다. 아 됐어. 잘한다. 많이 들었어. 그래 한국어로 더 안 해도 돼. 남은 한 분은 혹시 외아들인가요? 어? 외아들인 줄 아는 분 알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외동? 아니에요. 장손. 장손이에요. 집에 장손! 장손! 인천 주시는지요? 일산이죠? 아 일산이야? 하! 하! 하성은! 아 예. 아 예. 우리 오베. 우리 오베. 우리 오베. 우리 오베. 우리 오베. 우리 오베. 일단 원오베. 아 예. 아 예. 아 예. 클리프했어요. 이 단계에서 뒤에 계신 분들이 가장 자신 있는 집을 풀어주십시오. 아 예. 아 약간 옛날에 이거 훔쳐 보듯이. 아 좋아요. 예. 자 우리 뒤에 계신 여러분들. 본인의 가장 자신 있는 부위를 뚫어주시기 바랄게요. 아 아프게. 아 아프게. 여긴 하죠. 어 입술! 이거 뭐야. 볼이지 볼! 신영 씨. 네. 이게 턱 아니야? 프로미스 나인의 새롬씨 모씨입니다. 새롬! 새롬씨 프로미스 나인. 이분은 어떻게 알았냐면 이분은 어떻게 알았냐면 이분이 이렇게 뚫고 자기 이름표를 갖다 댔어요 와 너무하네 아주 똑똑한 친구죠 자신이어서 모르실까봐 또 우리 새 MC들을 데려주신거죠 저희가 처음이라서 사실 프로미스나인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긴해요 있을 수도 있으니까 팀 소개 대표에서 한번 시작! 시작! 이제는 약속해 주둘이감직해 당신의 아이돌로 성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프로미스나인의 새로입니다 저희는 9명의 순수한 소녀들이 모여있는 그룹입니다 기억해주세요 기억해주세요 우리 새롬양이 워너원 지성 맞습니다 예! 선우! 예! 나 눈썹에 알았어 나 이 작은 코 알아 세븐틴, 세븐틴, 세븐틴 제거 맞출게요 좋았나요? 예! 예! 워너원! 선우! 이룬이! 귓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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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눈썹도 말했어 나 눈썹도 말했어 귓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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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퍼라이돌 MC도 했었잖아요 스페셜 MC 제가 고정으로 출연한 적도 있었죠 그래서 저희 최다 출연자라고 써놨거든요 개편 축하드려요 우리 많이 가르쳐 주셔야 돼요 나뭇고! 고아구 어떻게 알아? 마마무! 문별! 고아구 어떻게 알아? 고아! 안녕하세요 마마무에서 랩과 퍼포먼스를 맡고 있는 문별입니다 고맙습니다 요즘에 반짝반짝 아니에요? 수치스러워서 이게 다 있어요 안녕하세요 마마무에서 랩과 퍼포먼스를 맡고 있는 반짝반짝 문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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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마마무가 사실 주간 아이돌 많이 나왔거든요 우리 3 MC의 조합은 어때요? 좋은 것 같아요 저희 인사법이 음을 넣잖아요 화음을 넣는데 화음에 너무 잘 어울리는 조합 화모니를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거짓말 거짓말 할 때 이렇게 거짓말 할 때 이렇게 거짓말 할 때 이렇게 문별이었고 저희 MC분들 부탁 좀 드릴게요 떡볶이 옷 입으신 분 너무 힘들어 하셔가지고 누구지? 축하합니다 더 많이 사랑받는 주간 아이돌이 되게 화이팅 정말 모르겠는데? 너무 힘들어 하셔가지고 눈이 이쁘다 감미영 언니 이거 보면 어떻게 알아? 대박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았어? 그래도 어떻게 알았지? 이거 어떻게 알아? 언니가 너무 부들부들 떠오르고 언니가 체력이 별로 없거든요 지금 보니까 저쪽은 부들부들 떠오르고 있었다는 분들이 다 아는 사람은 다 불러올게요 자 에너지 나머지 두 명 나오세요 성형 이사대 씨 어서오세요 나오세요 이사대 씨 어서오세요 어떻게 알았지? 이걸 맞추다니 근데 여기 뒤에 더 힘들어 계시는 분들도 있어요 진짜요? 지금 저거 잘 떨고 있는 분들 저희랑 같이 바꿔주셔야 될 것 같은데 구두를 신어가지고 이 시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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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군데? 알겠다 우왕왕 재하 언니 나오세요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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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거 빠르다 와우 나 왜 이렇게 뿌리고 온 거야 그래 아니 어쩐지 나팔바지가 수사가 다 했어 이게 지금 유행이에요 와우 와우 자 이분 알아요 구스타뚜 스타뚜 뚜뚜루 좋아해요 구스타뚜 여자친구 신비 신비 신비도 나름 그 추가나 정규직이었어요 그래요 선배님이네요 고정이었습니다 이게 흐름을 보니까 좀 어때요? 흐름을 보니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조합이고 네 너무 저 문별씨 옆에 가주세요 문별씨 문별씨 옆으로 가주세요 아니 특징이 있네 네 거짓말하는 사람 특징이 뭐냐 이게 옛날에 다 너한테 가 나한테 왜 와 거짓말하는데 거짓말하는데 거짓말하면서 왜 나한테 와 너한테 다 좋아달라고 어떻게 좋아 그 다음 마셔봅니다 보너스 베이비의 문희 어떻게 알았어? 보너스 베이비 보너스 베이비 보너스 베이비 보너스 베이비 문희 보너스 베이비 보너스 베이비 제가 고등학생 때 아트 비디오에 출연한 적 있어요 진짜? 네 기억 안 나시나요? 잠시만요 어떻게 아 나도 기억난다 어떻게 안 나 아트 비디오에 나왔잖아요 그래 고등학교 때 친했네 오래도 없는데 고등학교 때 이형 같다 몰랐어 몰랐어 그때 네 문희씨가 저랑 같이 낮에 촬영했었죠? 그쵸 맞아요 맞아요 기억나요 네 아니 어떤 역할로 나왔나요 아트 비디오? 제가 그때 울랄라 세션 선배님들하고 네 했었는데 네 기억 안 나시죠? 기억 안 나요 나요 아 아 거짓말이지 아 거짓말 아 정말 테니 생돌의 남동생입니다 테니 추 미스터 추 남동생 있어요? 빅톤인데 아 빅톤? 빅톤인데 빅톤이에요 빅톤 나오세요 빅톤인데 잠깐만 멤버 멤버 뭐야 이거 대전 빅톤 에이피스 에이피스 남동생으로 에이핑크의 누구 남동생이에요 엘핑크의 누구 남동생이에요 에이핑크의 남동생 그룹이라고 누구 남동생이 아니라 자 이 동생님 큰일때문 그 그룹의 동생이 있잖아요 그룹의 동생이 있잖아요 아 알겠어요 알아 아 알지 NH 엔터테인먼트 치킨차 지키차! 임창정! 지키차! 지키차! 유키스도 있었고 아로아로! 솔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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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시원하게 맞추셨네요 여기서 진짜 제대로 맞추셨네요 제일 잘... 남희형 대표님이랑 알아요? 남희형님 강은희 선배님 남편 옛날에 김지현씨 솔로를 처음 하셨는데 캐치아이 캐치아이가 망했고 임창정이 이민아에게로가 성공한 거예요 이민아에게로 그래서 골빈이 일어선 거예요 이민아에게로 캐치아이 다 나오네 다 나와 골빈이 아재에게그를 많이 알아요 네 그래서 오늘도 준비해왔는데 그래요? 뭐예요? 영화관에서 감탄하면서 보는 자리는? 영화관에서 감탄하면서 볼 수 있는 그 자리 자리는? 감탄하면서? 아 감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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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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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인데 원이북이 원이북이 원이북이? 원이북이? 어? 아! 뉴이스트 이여 이여 저 질 드르르르르르르르르륵 이야 ... 와이크 와이크 처음에 딱 이렇게 서 있을 때 아 내가 몇 번째로 되겠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사실 너무 이쪽으로 많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쪽에라도 한 번 와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기분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정말 고맙습니다 아랑하는 게 아니라 나 아니었어 진짜 3개 가서 5시에 끝나 5시에 끝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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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끝나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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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 때 비로소 오프닝이 시작이 돼요 일단 축하해주시라고 축하사들 딸 사실은 몇 분이 더 오셨습니다 아 더 있어요? 식혜진이 너무 땀맞게 해서 모모랜드 연호 주인 에이프릴 난 어서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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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모모랜드 추이입니다 안녕하세요 모모랜드 햇살보다 빛나는 연예인이다 햇살보다 빛나는 연예인이다 햇살보다 빛나는 뭐가 있네 안녕하세요 에이프릴의 반전 매력 나은입니다 네 모모랜드 에이프릴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아직도 모모랜드 대표님이 그 저기 이형진씨에요? 대표님이 그 저기 이형진씨에요? 네 아 그래요 거짓말이 있었고요 아니요 저희가 주간대표님 이런 거네요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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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따로 만들어줘요 피콘으로 열심히 하길 바라요 네 아 지금 분위기 어떤가요? 우리 또 거짓말을 두 분이 많이 하셨잖아요 네 지금 신비와 무미들 분위기 어때요? 분위기 어때요? 너무 화기에요 네 자 그래서 우리 축하사자단들을 위해서 우리 주간아이돌이 또 엄청난 선물을 주기로 했습니다 네 지금 왼쪽에 보시면은 이게 다 리얼이에요 리얼이에요 이 룰이 참 뭔데요? 인기투표 인기투표 에이 어떡해 되게 의미없는 투표잖아 모든 방송에서 1등을 해본 적도 없고 항상 MC 옆에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김신영이 1등이야 아니야 그래 네가 너무 많이 알았어 몰라 그리고 내가 2등이야 2등이라고? 한 명 깔고 간다 이거죠? 근데 나도 나도 할 수 있는 건 2등이야 나도 2등이야 그래 꼴등아리해줄 거 아니야 아니 근데 여러분 진짜 저는 제 뒤에 안섰다고 제가 뭐 따로 사장님한테 전화해서 와 난 이런 일을 겪어본 적이 없다고 이런 일은 안합니다 진짜 그건 진짜 여러분들 사장님한테 직접 전화하고 뭐 이런 일 없어요 아 진짜로요? 네 정말 니네 애들 줄 안 쓰더라 음 그런 일 없어요 그런 일 절대 없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갑니다 10 9 8 7 6 5 4 4 3 1 4 1 4 땡 땡 자 아 약간 자 어 있어 이상민 씨 이 시야에 몇 명 있는데 아 그래요? 에너지 같아 어 하나 둘 셋 하면 돌아요 어 하나 둘 셋 셋 셋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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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시동부터 한번 걸고 가죠 시동이요? 네 음악 출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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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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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뭐할 수 있어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잘하네요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나 둘이 보자 가만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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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좋아 진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베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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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 어쩌면 또 조심해 빨리 빨리 브라빵 대휘 바지 터졌어 왜! 덮어주세요 덮어주세요 대휘가 너무 은하 터졌다 바지 여분 있나요? 여분 있으면 좀 주세요 급하게 좀 주세요 음악은 계속 됩니다 일어납니다 누가? 누구야? 모두가 다 모두가 모두가 나도 나도 정기 나도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우리 축하 사줬다 봄이 씨가 왔어 봄이 앞에 에이핑크 봄이 안녕하세요 아이핑크 봄이 이거 감 뭐예요? 꽃감 선물이야 선물이야 감 좀 잡으시라고 감 잡으시라고 우리가 좀 잡아야 하는데 주간에 감이 잡기 쉽지 않네 그러니까요 축하하셨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특별히 준비한 게임이 있습니다 주간에 최초로 시도되는 2배속 승베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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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을 만들어내지 마! 숨을 만들어내지 마! 잠시만! 350! 이거 에너지 노래예요? 지금 이거 맞아요! 제가 짠거예요! 제가 짠거 같고요! 에너지 노래예요! 이거 맞아요! 그럼 왜 혼자 나와! 둘은 얘보다 못할 것 같아서 안 나오는 거예요! 티비 나온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원곡을 몰라! 아, 그래서! 러시아수만이야! 블라디보수! 블라디보수! 마이크 체스! 이거 해보세요! 아, 이거 몰라! 다시 한번 가요? 아, 맞다! 야, 이거 말도 안 되잖아! 이거 할 수 있어, 아니야? 이거야! 불파수면 300이야, 피큐! 300!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아, 자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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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누가 이렇게 에너지가 왜 이렇게 했는 거야? 아니! 시동으로! 시동으로! 아, 자기야! 아, 자기야! 아, 자기야! 춤부분이 안 떨어졌어! 아, 자기야! 아, 자기야! 아, 자기야! 아니, 우리가 뭐 하려고 그러는데 자, 알았어! 잠시만요! 원래 BPM의 춤을 잠깐 보고요! 우리가 그 춤을 알아요, 후배들도! 자, 원래 BPM하고 또 해주세요! 네! 할 수 있어! 처음 인트로! 아, 이거 너무 했어! 아니, 시험인 거라니까! 아, 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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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 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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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내게! 진짜 내게! 공부장으로 보려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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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클! 마이클! 마이클 마이클 마이클! 잘해! 자! 이거는 이거는 이거 엉망진창! 후배들이 박수 한번 쳐줘야 된다! 아 네 일단 진짜 자! 자! 계속 돌아갑니다! 계속 들어가요! 음악 주세요! 자! 이거 뭐야! 와! 위 risponduct 랩이 랩이 랩에 와 lounge 와 누구예요? 예기가 병아저씨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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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보다 계속 가 피니는 여행이 씻고 오지 너에게 눈부신 샤디 쇼디 제발 내 맘에 빽빽빽 너네네 너네네 너무 예뻐서 눈대를 감아 놓고 기억나 제발 이 순간 이 순간 감 min 감야 감야 Do 감야 감llo ի 쇼지 왜? 왜? 아 뭐야! 이거 아니야! 연식이 오래되는데 약간 깜빡깜빡하라고 말해! 어른들이랑 이러고 나와! 기억이 안 나요! 정연 씨는 기억만 나는 선곡으로 인정하겠습니다! 기억만 하면! 기억만 하면! 자 기억해냅니다! 메인! 제빕! 아니, 그렇지! 이거 왜! 안 대혀! 아 내가 intelligence! 자, 성공! 성공, 성공, 성공! 이게 뭐야? 이 부분이야! 이 부분이야! 이 부분이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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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부분이라고 정확하게?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딱 쳐다보는 근데! 그것도 성의가 없었어요! 그러면은 성의있게만 썼어야지 이렇게 찌릿! 오해를 샀어 우리가 한 번 더! 오해 사지 말고 이거 삽조 안돼 성의있게 때려봐주세요 신경쓰지마 신경쓰지마 성의있게! 성의있게! 고! 고인게! 아까랑 안무 다른데? 다른데? 아우 아우 야! 야구야! 계속 이거라! 오케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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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표정으로 다했어! 다행이다! 성의 완성!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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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르다! 하! 요금살라 요금살라!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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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뺏어 뺏어 뺏어! 자 신비 간다! 신비야 가자!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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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무뒤! 신비야! 신비야!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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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가! 오케이 좋아? 에이프린 잘한다 되게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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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 이번에는 우리 저녁 전에 야심쩍게 준비한 게임이 또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축하사드로 딴 분들에게 특별히 뉴 주가나 게임을 선공개를 할겁니다 뉴 주가나 정말 재미없으면 재미없다고 절대 상처받지 않습니다 상처는 안받는데 빡은 칠거같아요 자 여러분들 혹시 탐나는 선물이 있나요? 찡찡이요 아 찡찡이요 캐리어 그룹 스피커도 좋아요 저는 휴지요 휴지 많이 써요 디테일 선물들을 다 여러분들이 가져갈 수 있으니까 게임을 열심히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음원 내기 전에 선공개 하듯이 주가나에서도 앞에서 할 게임들을 선공개 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주가나 게임 선공개 그 첫번째 신영씨가 말해주시죠 대결 미케배 미케배 너무 민망해가지고 뭔데 뭔데 진짜 뭔데 그렇게 택배하는 거야 뭐야 희대된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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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게임 물게임 이 이런 게임입니다 ry 먼저 내가 동물을 뽑고 그 방금 소리로 질문을 설명한 것입니다 explored 정답 물게임 최근 유행어 하나가 있을까 지 airport 덩고 한번 유행어로 맞춰볼게요 1등 험험 험 험? 험험 험험 험 험험 험 헉 헉 선생님들! 갈랐어! 아 맞아 맞아 아 이렇게 하진다 요렇게 하면 돼요 요렇게 요렇게 요! 소리를 돌려 성인이 내시면 되는 거예요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그럼 우리팀이 먼저 하는거죠? 네 맞출 사람이 누구인가요 맞출 사람 하재하재 천명우씨입니다 천명은 씨가 맞춰요. 동물을 고르시면 돼요. 동물, 여기는 동물 다 있습니다. 동물 골라주세요. 병아리! 소! 멍멍이! 제안시간 2분이고요. 제시하는 유행어입니다. 먼저 JR부터 시작하고요. 절대 말로 해서 안되고 병아리 소리로만 하는 겁니다. 화이팅 한번 하세요. 5, 6, 7, 8 아재 화이팅! 화이팅! 지금 소망에 딱 만든 구호예요. 아재아재 화이팅! 준비! 시작! 삐압삐압! 삐압삐압삐 삐삐삐삐삐삐삐삐삐 어디서 장난질이야? 장난질이야? 맞잖아. 말수가 안맞아. 누가 뭐라고 그랬어? 삐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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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안 내세요 비슷해 비슷해 삑삑삑삑삑 Rhy zomb 비슷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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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렸어 내 눈 조언이 삑삑삑삑삑삑삑 비슷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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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살렸어 더 살렸어 너는 내게 모욕감을 줬어 아уг, 살려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삑삑삑삑삑삑삑 비슷해anya 아 tô끄깜 상대영수 빰빰밤 빰빰빰 그래 그래 빰빰빰 빰빰 그래 그래 그 저기 귀신이 라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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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논 줄 아니 낄내준 내가 뭘 뭐 객탈 내가 당한다 이거 한천수 빨리 이거야!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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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 이거 좋아! 이거 좋아! 아 저거는 소리가 어려워! 저거는 소리가 어려워! 이거 동작으로 하면 돼! 동작으로! ㅂㅂㅂ ㅂㅂ 아니야? ㅂㅂㅂ이라고 그러는데? 쌍비읍 치면 쌍비읍 얘기하는 거니? 빨빨빨빨빨빨빨빨빨빨빨빨빨! 아름다운 방위에요! 돌아 돌아!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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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 돌아 돌아! 빨비빅픽! 돌아 돌아 돌아! 빨비빅픽! 아 빨비빅! 빨비빅! 빨비빅 맛있어? 빨비빅픽! 빨비빅픽! 시간! 굿! 시간! 굿! 너무 어려워! 자 일단은 이렇게 되면 세윤팀! 한 문제! 성공! 너무 어렵다! 우리가 처음으로 어쩔 수 없었어! 동작들! 운동! 운동! 일단은! 나 진짜 모르겠는데? 거아짓! 화이팅! 화이팅! 몸으로 많이 해주세요! 제한시간 2분이고요! 거아짓 화이팅! 시작! 시작! 세윤팀! 확인! 쟤 зач쟤! 넌 학생이야! 넌 학생이고 난 선생이란 말이야!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내 아버지 뭐하실나? 뭐놔야? 뭐놔야? 어...어? 님이 ny 내 아버지 ¿io? 유명말짜 너도 이거 이거 좋다 나머opez 먹고 갈래요? 멋진igi Smooth Ren 봐봐 있네요 너.. 뭐 했냐? 뭐무쌔!! 갈까요? 이거 하나 맞혔다 FMAB 다 똑같은 거 아니지 이게..핫 Φ티콘 하고 이거 이 맷조를 돌리면 말이야? 이거 이 매트로 돌리면 말이야? 어이가 없네 오케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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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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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너무 어려운데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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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왜 뜨끈하고 이게 왜 뜨끈하고 어? 나 영화에서 이렇게 한 줄 몰랐는데? 영어? 아 그렇구나 영어? 아 그렇구나 제목을 이렇게 몸으로 제목을 이렇게 몸으로 야 조슈아가 영화를 안 봤어 조슈아 이거 영화를 못 봤죠? 네 조슈아는 고맙다는 뜻으로 난 거야 그러니까 고맙습니다 고마해라 많이 먹었다 아니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많이 먹었습니다 그러면 신형태 1점 신형태 2점 오케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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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는 이성준 씨가 맞추겠습니다 이성준 씨 좀 봐야 돼 강아지 강아지 강아지예요 멍멍이 강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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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쉬워 시작 시작 강아지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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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 9점 5점 5점 6점 비타고 있네 비타구나 유행어예요 유행어 패스 아 잘했는데 오케이 패스 어려워 어려워 아 나한테 잘했는데 다 듣고 패스했어 다 듣고 언뜻 시작 아 아 아 이거 처가가 알까? 그냥 가셔야 돼 동작 택배사인데 내 누군지 아니? 어 비슷해 내가 지금 많이 추워 이런 건가? 오우! 오우! 진짜 강아지? 오우! 오우! 우리 초코 생각나요. 우리 강아지 형이. 초코 들어주셔서. 아 이거. 아! 동작 들어와. 자 스크멜 이거 살릴까? 나와. 나와! 이거 왜 털어! 이거 왜 털어! 야야야. 야야야야. 뭐야. 동작을 정확히 해봐. 아니야. 어렵다 우리꺼. 어. 와우! 너무 어렵다. 그 사랑 얼마면 되겠니? 그 사랑 얼마면 되겠니? 얼마면 되겠니? 아 아깝다 자 이렇게 되면 동물농장 수빈이 뒤져 시작해! 성공! 자 선물도 해주셔야죠 자 네 생생일 셋 넷 안녕하세요 2013년 주간 아이돌 어워즈에서 신인 MC상 여자 부분을 수상한 네이틴의 공연입니다 다르다 달라 사랑해! 신인 MC상 남자 부문 수상자 정일훈입니다 정일훈 오늘 새해 MC분께서도 주간화를 맡게 되셨을 때 생각을 해 오신 게 있으실 텐데 아우 궁금하다 특별한 게 있으신지 저는 사실 네 모든 아이돌이 나오는 그런 게임들은 사실 부담감도 있고 그래서 저는 그냥 깔끔하게 깔끔하게 아무 생각 없이 나의 복으로만 의존하는 저는 매체지 잡기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요겁니다 요 하트 요 하트예요 하트인데 깔끔해요 선물은 하지만 큽니다 네 선물은 커요 태블릿 PC나 요 큰 선물 자 여러분 보이시죠? 네 들어보세요 진짜입니다 이거 무거워 자 여러분 여기 솜이 들어있는 거 아니죠? 아 죄송합니다 솜이나 이런 거 듣지 않았습니다 진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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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멧돼지 잡기 룰이 하나 있습니다 폐를 다 뒤집어요 일단 폐를 다 뒤집고 한 명씩 까요 한 명씩 까서 이 멧돼지 보이시죠 지금 네 7자 7자가 나온 사람에게 태블릿 PC를 너무 간단한 거죠 오늘 누가 섞어요? 섞는 거는 이제 제가 섞는데 김신영 게임입니다 잘 섞지는 못해요 잘 섞지는 못해요 잘 섞지는 못하라 잘 섞지는 못하라 그냥 진짜 아무 별돋 없이 자 멧돼지 잡기는 정말 편합니다 그냥 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네 일단 그럼 누구부터 한번 가볼까요? 자 연호부터 갈게요 연호부터 네 아무거나 자 아무거나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공단 오픈 오픈 돌려놓으세요 바닥에 오세요 바닥에 오면 하나 둘 셋 오픈 돌려놓으세요. 좌닥에 놓으세요. 자 이렇게 하면 태블릿 PC! 자 이렇게 하면 태블릿 PC! 이렇게 하면 태블릿 PC야! 이렇게 태블릿 PC! 자 주세요 태블릿! 자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태블릿 PC야! 자 태블릿 PC 드리겠습니다. 봐봐! 됐어! 끝이야! 대박이다! 아! 윤석씨가! 아! 네! 다음은 또! 혹시 준비를 해보셨는지? 저는 방송을 해봤는데 저는 혼자 혼자 노는 걸 되게 좋아해요. 음악을 제가 이렇게 틀어놓고 얼굴로만 이렇게 막 표현한 해본 적이 있었어요. 갑자기 저건 유지민 밖에 못해! 아! 진짜 너무 좋다. 아! 진짜 너무 좋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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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뭐야! 저거 한 번만 못했잖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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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아 청아씨 한 번 갈까요? 청아아 롤러코스터 한 번 가볼까요? 롤러코스터 롤러코스터 앞부분! 앞부분! 인트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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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게요 인트로만 잘한다 아 이거 유세블밖에 못해 인트로만 이루니 갈래? 잘할 것 같아요 오 잘해 오 잘해 오 잘해 잘해 잘한다 이루니 잘한다 진짜 오 재밌다 재밌어 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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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무리씨 아무 말 되지 않지 게임 안 해? 질문서답하는 건데 이렇게 질문이 연관성이 있으면 안 돼요 재밌겠다 한 번 해보세요 병아리 키웠어? 눈썹 이쁘다 턱 이쁘다 머리 길다 머리가 노란색이네? 어 네일 이쁘다 아 어떻게 하지 대답하면 안 돼 아 계속 질문만 아무 말 되지 않지 아무 말 되는지 재밌다 진짜 근데 우리는 아무 말 되지 않지 를 하면 안 돼요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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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썩을 죽이세요 아니 아 그거 합시다 하하하하 마음이 여려 마음이 여려 마음이 여려는 사람이에요 정말 재밌겠어요 신인 대표로 말을 해보겠습니다 네 네 네 유명하신 선배님들이 많이 나오셔서 신인들이 자라나기 힘듭니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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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를 본인을 딱 이렇게 안다 하는 것 붙어서가 그 아이돌들에게는 정말 너무 신의가 나니까 공부를 좀 해주실 수 있겠어요. 그 사람의 이름을 알아주면 되게 좋거든요. 근데 그 전에도 이제 영상이나 미리 좀 어느 정도 시청을 해서 그 사람의 매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먼저 주의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습해야 돼. 자 여러분들은 지금 이성진 청아 솔깃 나온 감미현 신비문별 재아 누유민 그리고 보미 이룬 조슈아 여기 써 있잖아. 주평창 원우 새로움 JR 무늬 천명훈 연우 주의 나영 씨와 함께 주가나 아이돌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들 뭐 새로워진 주가나 아이돌 예 어떠셨는지 얘기 좀 해주시죠. 네 한줄평 부탁드립니다. 한줄평! 자 네티지 잡으신 분? 네 우리 연우! 너무 오늘 즐거운 시간이었고 주가나가 주가나가 이대로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 진짜 지금 대회사 선수 받았다고 이거 하나로 그치? 아 그것도 있어요. 제작진에서 준비해 준 선물 말고 엠시분들의 사비로 엠시분들의 사비로 선물을 해주는 그치? 안 돼 지X아 그게 뭔가 아니 그게 뭔가 뜯기 야 인마 아 극불렁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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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까지 자려주시다가 방금까지 자려주시다가 방금까지 자려주시다가 여기 10대 비만 80만 원이야 오케이 오케이 당황스럽네요. 네 오늘 주신 의견들이 다 너무 좋아서 저희가 아이돌이랑 더 틈해지기 위해서 저도 많이 공부하고 숙제할 거고 저희는 또 저희가 더 많이 다가갈 테니까 여러분들은 한 걸음만 다가오길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1회 잘 참고 가기 위해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발전하겠습니다 어딜 가나 저길 가나 결국엔 죽여라! 유니당 유니당 파이팅 다! 파이팅! 안녕하세요 더 보이시고요 와.. 팔굽이 켜져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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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기와주세요 기와주세요 7년 되죠 그냥 누군이 안녕하세요 에이스리입니다 닮고싶은 엘리에요 저희들이 조용하신거죠 어딜가라 저게가라 결국에 들어가요 바람 깨면 다 조금 봐 Get it up 하늘 끝까지 가볼까 Go 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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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t it up 구름 속으로 달려가 Go 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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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쳤던 멈추려 가쁘게 잡아 손에 닿을 것 같아 꿈꿔왔던 이 순간 시켜버린 지쳤던 멈추려 Sara 와주가 오지사니빈 나 댄스